걱정이었던 거는 초반에 라인업으로 올라갔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좀 돌아섰었냐면 영둥이가 이 라인업에 왜 껴있지? 영둥이 라인업에 껴있는 거 개웃기네 심지어 이제 그런 댓글들도 있어 영둥이 정도면은 학생회비 낸 거 아까운데?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들 잘 지내는가? 오늘 촬영하고 와가지고 조금 꾸민 상태입니다 얘들아 이거 니트 X 이쁘지 않냐? 이거 완전 내 옷임! 이거 빈티지샵에서 샀는데 완전 내 옷 같아 이 정도면은 빈티지샵에서 내 옷을 잠깐 가져간 게 아닐까 원래 내 옷이었는데 아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축제 갔다 왔거든요 동화방송예술대학교 축제 공연 잘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근데 얘들아 축제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 나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사람이 제일 많았어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니 나 또 별로 안 떨다가 그 무대를 보니까 진짜 떨리더라고 관객석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 인스타에 올렸는데 아우 진짜 진짜 커 진짜 컸어 이거봐봐 여기 사람 다 보여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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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?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내 생각에 한 300명에서 많으면 한 500명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으면 그리고 이제 요 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주점들이랑 주점은 아니고 그 부스들이랑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 앉아서 밥 먹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거기만 해도 한 100명 있거든 그래서 어제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이 진짜 한 500명? 많으면 500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난 사실 이제 연예인 공연보다 내가 좀 더 앞쪽에 그 오프닝 공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춤추시는 분들 우리 학교에 이제 댄스 동아리나 요런 분들 어 공연하시고 나도 오프닝 공연으로 같이 참여한 거였거든 그래서 초반에 사람이 엄청 많진 않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어 무엇보다 일단은 나는 약간 걱정했거든 또 예술대학교다 보니까 음악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능력적으로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 혹시라도 나를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높게 보지 않지 않을까? 요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막상 가니까 진짜 너무 잘해주시고 어 내가 무대 위에서 하는 얘기들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어 음악도 좋다고 많이 해주시고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내 노래를 모르더라도 그냥 소리를 질러주고 와아 제가 또 노래 중간중간에 멘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멘트들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슬펐던 얘기하면은 어... 다같이 막 슬퍼해주고 좋은 얘기하면 와 대박이다 잘됐다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진짜 우리 학교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이구나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축제 변명 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뭔가 반겨주는 느낌이었어 나도 축제를 즐기고 싶어서 부스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사진 찍어달라는데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 찍어달라거든요 나 진짜 뭐 된 기분?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리였던 느낌? 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뭐야 멘트 이렇게 쓴 거야 어제 멋진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... 내가 멋진 사람이 돼서 간 거? 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나를 뭔가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느낌? 나를 멋진 사람으로 초대해준 느낌? 이어가지고 감사한 하루였다 나한테는 진짜 크고 의미있는 무대였습니다 아 어제 진짜 저도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친한 대학교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공연도 하고 심지어 공연에서 그렇게 막 실수 같은 것도 없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멘트가 잘 나왔어 나 그래도 긴장 좀 덜 했구나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긴장도 확실히 덜 됐어 둥하 이제 대기업 다 된 것 같아서 뭉클해 아 아직 대기업은 아니죠 대기업처럼 만들어준 거지 어제 학교에서 나 아직 뭐 안 됐는데 뭔가 뭐 된 것처럼 초대해 주셔 가지고 되게 감사했죠 나는 원래 우리 학교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에브리타임에 그 대학교 커뮤니티 보면은 우리 학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써놓는 게 많아 걱정이었던 거는 초반에 라인업으로 올라갔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좀 돌아섰었냐면은 영둥이가 이 라인업에 왜 껴 있지? 영둥이 라인업에 껴 있는 거 개웃기네 약간 이런 글들이 좀 많았어요 심지어 그런 게 좋아요가 많았어 그런 글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 글에 좋아요가 많은 게 되게 신경 쓰이는 거야 나는 심지어 이제 그런 댓글들도 있어 영둥이 정도면은 학생회비 낸 거 아까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섭회비 안 받고 갔거든요 저는 저희 학교여서 내가 나중에 더 잘 돼서 학교에 초대되더라도 난 우리 학교 갈 때는 섭회비를 받을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내가 돈을 받고 가서 욕먹었으면 몰라 근데 돈을 안 받고 갔는데도 영둥이 정도면 학생회비 낸 거 아까운데? 이러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 우리 학교면은 나를 좀 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조금 마음이 아팠었었는데 학교에서 그 섭회비 목록에 영둥이가 없는 걸 누가 올려줬어 나만 올려준 게 아니라 우리 섭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총학생회에서 그거를 공개를 했나봐 어? 근데 영둥이는 섭회비 목록이 없는데 무료로 오는 건가? 라는 누가 글을 썼어 그래가지고 와 영둥이 섭회비 목록이 없는데 무료로 공연 오는데 욕먹었네 괜히 막 가뚱이 덜덜 막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대신 댓글을 써준 거야 어? 친구들이 야 그거 너가 쓴 거 아니냐 이러거든 나한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누가 그런 글을 또 써주셔가지고 고마웠고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한 켠에 안고 공연에 갔는데 너무 잘 반겨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뭔가 그런 것까지 한 번에 다 치유되는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느꼈던 거는 내가 학교를 진짜 자부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학교가 되게 높은 자리 있는 학교다 요런 걸로 자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의 문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 난 다 예술하는 사람이고 뭐 음악 영상 뭐 무대에서 연극하고 뭐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끼리 다 친하고 시너지 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 문화가 되게 좋단 말이야 그런 걸 되게 자부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축제 갔다 오면서 우리 학교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걸 또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공연하고 나서 에브리타임 봤어 아니 봤지 아니 본 게 아니라 술 먹고 있는데 아는 선배가 이제 와가지고 아 영둥아 너 뭐 에브리타임에 나왔다 이래가지고 봤더니 오늘 영둥이님 공연 되게 잘 봤어요 하면서 영둥이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는 분 계셨었어 그것도 기분 좋았지 사실 글 여러 개 좀 더 써줬으면 기분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한 개라도 써줘서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축제 했거든요 어제 축제 끝나고 오늘도 축제 하루 더 있었어 그래서 오늘 레원, 지코, 선우정아님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아마 또 공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무대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나중에 글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라인업 좋아 근데 다 우리 학교 출신이야 되게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지 6.1.2.5.5.8.1 2.5.6.1 1.5.6.7.4.2 2.5.8.1 1.5.5.1 감사합니다.